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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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PDRI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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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음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 어 고양이 키우는 사람 김치를 위해서 제가 오늘 김치 선물을 사 왔습니다 오늘 김치와 모찌을 구매하셨습니다 총 4개입니다 4개 4가지를 구매하셨습니다 먹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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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번째는 고양이 이렇게 이것은 랍게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고양이 털로 된 왕구입니다 왕구 공이고 이것은 손가락에 꽂아가지고 아,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양이 낚싯대입니다 아, 이것은 랍게입니다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예, 이 제품에서 언박싱 언박싱 음박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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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이 제품을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음박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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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박 음박싱 제가 고양이 사료로 가져왔습니다. 김효구는 이 안에는 고양이 사료로 넣는 통입니다. 사료가 어디 갔습니까? 김치! 김치! 사료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, 안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여기 사료가 두 군데 있습니다. 여기 사료가 두 군데 있습니다.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리면 사료 먹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. 김치! 김치가 부끄러워서 너무 기뻤습니다. 두 군데. 두 군데. 세 jeduna은 두 군데. 더 세유하수 있습니다. 왕상 대해서? 두 군데. 2 Wyntㄴ. 두 군데. 두 군데..? 두 군데. 김치! 이 afford입니다 una pelotita 김치 이끄 Pear 이 속은 김치공입니다 이 period 김치 때는 그리고 이 물을 놀기 위해서 잖아도 당신이 공기 B 여기가 ş팀 같은데 아, ¡ Quinn! 원하는 음식 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,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지만 식me의 retrospect 김치! 여기 지금 흥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공입니다 손으로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그리고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김치 아, 상관치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잠시만요. 천 원. 네. 천 원입니다. 네. 천 원. 천 원. 천 원. 천 원. 천 원. 네. 이 부분은... 이렇게 하고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을... 이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이 부분은... 갇잇도 가루 오디노 아, 여기가 있는 걸고 있는 게 좋아하는 갇잇 근데 너무 즐거운 놀고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낚시토입니다. 이거 러스트는 따로 이 물을 샀어요 이 물을 샀어요 제가 롱을 샀어요 롱을 샀어요 롱을 샀어요 con la pata 김치 김치 김치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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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잘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아 왜 왜 김치 김치 제품목 김치 오 오 오 오 수고하십쇼 쨔오